자 전경기에서 우선 한솔레미콘 선수들의 컨디션은 이번 게임 신규 실전에서 프로팀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바로 중계속 옆쪽에서 주기난 선수가 계속 손동작으로 이렇게 푸는 몸을 푸는 모습 전영준 우중간 우중간 2점 림 통과합니다 뻔하게 가져왔습니다 석총태 페이도웨이 득점 후기 났습니다 저렇게 뭐 덕인 모션에 속게 되면은 편안하게 저렇게 2점슛 들어갑니다 석총태 블락슛 그리고 공격과 자 다행히도 경기는 진행 그렇죠 속도를 올리면서 정준수 아주 좋은 백버크 정준수의 패스가 슛이 네 들어갔더라면 아주 좋은 장면이 오른손으로 빠르게 얹어놓는 강바이 좋은 득점 자 강바이 안쪽 파워 들어요 저렇게 해야죠 저렇게 자 공간이 순간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이승준의 바운패스 석종태 자 터브샷 성범 여전히 네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좋은 패스입니다 반책 살아내면서 추가자의 툴을 가져오는 한솔레미 교수입니다 탐성 선다스와 한솔레미 코네 경기 탐성 선다스와 한솔레미 코네 경기